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MBC PD 수첩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신라젠 횡령 배임 거래 정제, 개미의 눈물 관련 뉴스입니다. MBC PD 수첩이 일일 기업의 횡령 배임 등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보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원 횡령 사건. PD 수첩이 취재 중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횡령 사건의 주범 직원 이 씨가 과거 업무 추진비 악용으로 징계 사실이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씨를 재무팀에 계속 근무 시켰던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이 씨는 회사 돈을 횡령해 수십 차례 주식 투자를 하기까지 이르렀는데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했음에도 재무팀장 이 씨의 횡령을 회사가 적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김성훈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보통 이 정도로 큰 금액이 이례적으로 인출될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표자한테 혹시 회사에서 확인하셨나. 무슨 목적으로 인출하시나 물어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갖춰진 프로세스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밝힌 주거래은행. 과연 주거래은행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사실을 통보했을까. 이에 대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입장은 무엇일까.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에서 드러난 기업의 내외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쳐봅니다. 17만 주주들이 희망을 품고 투자한 신라젠. 하지만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의 상장 이전 횡령 배임으로 인한 거래 정지. 한순간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주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떠오른 문은상 전 대표 부부의 부동산 투자 의혹. 과연 의혹은 사실일까. PD 수첩에서 문은상 전 대표 부부의 부동산 투자 실체를 추적합니다. 신라젠 주주는 인터뷰에서 상장 전 일을 가지고 지금 상장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거래소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100% 거래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가 아닌 한국 거래소를 향한 비난의 화살. 주주들이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래제계만 외쳤던 주주들을 좌절시킨 거래 정지 재통보. 주주들은 이에 대해 한국 거래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주들은 왜 한국 거래소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열광시킨 바이오붐. 바이오주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바이오 사업에 투자한 A 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이은 주가 상승으로 기대에 찬 주주들에게 갑작스럽게 돌아온 건 거래 정지. 결국 20년 5월 상장 폐지. 주주들이 주가 상승 당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장 폐지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주들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이기에 현실적으로 주주들이 손실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몇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원통함에 끝내 눈물을 보이는 최은희 씨. 벼랑 끝으로 몰린 주주들의 이야기가 PD 수첩을 통해 공개됩니다. MBC PD 수첩은 내일 1일 밤 10시 30분 방송됩니다. 이상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 MBC PD 수첩은 내일 1일 밤 10시 30분 방송됩니다.